우리는 9번이나 부정선거를 하고 9번 부정선거도 추척 정도가 아니고 지방선거 종로구에서 표를 몇 표나 도덕질을 했는 것까지 다 밝혀졌는데 국민들이 찍소리하지 않고 뭡니까. 네 네 윤대통령님 네 네 우리 한동훈님 이렇게 해서 한비어청가도 부르고 윤비어청가도 부르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 좀 정신 차립시다. 누가 우리 자유를 여러분들 보장해 줄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가장 지금 핵심적인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도장 인쇄를 지금 고집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도장을 인쇄해서 사용하겠다. 세상에 도장을 인쇄해서 사용하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이 선거에 가능한 인감도장하고 같은데 인감도장을 인쇄해서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미친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미친 짓을 해가지고 아홉 분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쑤셔 넣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전산 프로그램에 돌려가 여러분들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조작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뒷받침하기 위해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만드는데 위조 투표지를 만들려면 도장을 인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국민의 힘이 또 양보를 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12월 25일 날 보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보도가 한국경제의 보도가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행정안전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힘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제도 개선을 수리했다. 다른 것은 다 여러분들 합의를 받는데 마지막 재킷점이 국민의 힘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찍어야 된다. 날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선거관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도장 찍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온라인 올려놓고 그다음 그걸 다운로드 봐주고 그냥 인쇄해야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실려 있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날인을 놓고 행안부와 그리고 선관위와 국민의 힘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게 25일이거든요. 투표용지 왼쪽 하단에 투표관리관에 꼭 날인해야 되는지 일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 바로 27일 날 그걸 쏙 빼고 중앙선거관리관에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관 1번에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 발표한 제도 개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qr코드를 바코드로 바꾼 거는 그거는 뭐 하면 좋지만 안 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바코드를 통해서 사전투표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찍었나 하는 것을 본인들이 자료를 모아왔기 때문에 이미 그동안 여러분들 qr코드를 가지고 국민들 전체에 대한 여러분들 투표 성향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조투표지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느냐 위조투표지를 만드는 것이 중지되느냐 그 문제고 그것이 바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통과되면 국민이 이기는 것이고 그게 통과되지 못하면 선관위가 또 4월 10일 총선에서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 힘이 밀려 가지고 그냥 이번에 양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12월 27일 날 선관위가 발표한 보도자료 따르면 만일 이걸 국민들이 나서 가지고 번복을 시켜서 위조투표지 제조에 활용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 못 시키게 되면 그냥 12월 27일부로 4월 10일 날 총선 결과가 그냥 결정된 겁니다. 결정된 거고 그 결정에서 여러분들 책임은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지시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패합니다. 왜 위조투표지를 쑤셔 넣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위조투표지를 든든하게 갖고 쑤셔 넣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됐는데 그것도 시간이 한 달 정도 이런 시간이 있는 겁니다. 선거인수가 확정되고 사전투표가 실시된 사이에 얼추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뭡니까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마음껏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에 여러분들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소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총선 패배하면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은폐한 대빵이에요. 대빵. 여기 여러분들 캐나다에서 은퇴하신 회계사로 계시는 이경봉 님이 그동안 선거 문제를 많이 다뤄 오셨는데 이제 캐나다에서 또 선거에 관련돼서 여러 번 자원봉사도 하시고 했으니까 이런 달 단체 카톡방에 올린 내용을 한 분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도장을 찍는데 시간이 걸려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못 해먹겠다면 그러면 돈이 들고 시간이 걸리는 비생산적인 선거는 애당초 왜 하냐 그냥 다 집어치우고 옛날처럼 체육관 선거로 돌아가면 안 되냐 시간 소모하지 말고 지극히 효율적인 것이 체육관 선거잖아 지금 식으로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 만들어서 쑤셔넣고 사전투표 득표수 이름 전산 프로그램 돌려가 조작하고 그것을 이러면 합리화하기 위해서 위조 투표지를 뭡니까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쑤셔넣을 정도가 되면 그러면 굳이 선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북조선처럼 그냥 몇 놈이 모여가지고 종로구는 뭡니까 홍길동 그다음에 성동구로 뭡니까 인걱정 그렇게 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왜 국민들 기름 오라 가라 1년에 4천억 5천억 기름 예산 써가지고 선거하냐 이야기죠 그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 번도 여러분 정리하죠 선관위가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왜 사용하는 것을 계속 고집합니까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지만 한 번도 여러분 정리하죠 선관위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왜 거부하는 겁니까 위조 투표지 만들어가지고 부정선거하기 위해가지고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 사람들은 사실이나 진실이나 참을 이야기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장 찍는 데 지금 시간이 많이 드니까 지금 선관위가 주장하는 것이 도장 찍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투표장을 찾은 투표자들이 좀 오래 기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온라인에 여러분들 3,508개를 올려놓고 여러분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왜 사용합니까 위조 투표지 만들어가지고 수신 넣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부정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여러분들 투표지 분류기도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투표지 분류계가 여러분 다 자료를 보조 dv로 여러분 전송하게 되면 여기서 방송 나가기 전에 조작 서브용 pc를 이용해가지고 조작값 집어넣어서 조작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100표를 120% 50% 200표를 뭡니까 250표로 그렇게 만들지 않아서 만들어 왔잖아요 만들어 와가지고 지난 여러분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7년 동안 9분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항상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표를 도덕질 당했으니까 사전을 이렇게 줄여놨으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훔친 것만큼 더블당한 게 이름들 표를 줘놓으니까 더블당이나 정의당의 표를 줘놓으니까 여기 올려놓으니까 플러스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조작해서 이런 값이 나왔지 않습니까 2016년 노회찬 후보 때도 손을 댄 흔적이 강하네요 이건 정상적인 투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회찬 때도 조금 손을 댄 것 같네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기서 조작하잖아요 조작 서브로 그런데 이렇게 조작하고 나면 실물로 된 것을 조작해야 안심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표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그 다음 실물로 된 것을 이런 투표함 속에 집어넣어야 안심을 할 수 있을까 전산 조작하고 위조 투표지 투입하고 위조 투표지 투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투표관리관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야 인쇄소에서 막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이런 국민들한테 어떻게 속인 겁니까 기존에는 위에처럼 했는데 앞으로 밑에서 해가지고 전면 수개표로 하겠다 3, 4번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개함 이미 여러분들 투표 개표소에서 들어오는 투표함 속에 다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가 들어있는데 개수기를 마지막으로 하던 개수기를 뭡니까 내 세 번째로 하던 무슨 의미가 있나 이야기죠 조선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선관위 인간들아 너그 지옥에 떨어질 거다 이놈들아 국민들이 다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투표의 개표소에 오는 개함 투표함을 까는 과정부터 순서만 바꿔가지고 국민들한테 전면 수개표를 하겠다 위조 투표지를 뭡니까 세는 일이 그게 전면 수개표냐 어이 김용빈이 니 서울법대 나왔잖아 니는 역사의 죄인이다 이놈아 니가 뭐 윤석열이 친구라면서 79학번 친구라면서 도대체 인간들이 어떻게 뭐 니는 새끼가 없나 니는 자식이 없냐 개표소에서 온 이름들 투표함 속에 모두 다 위조 투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위조 투표를 쑤셔 넣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산조작회가 이러면 다 득표소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뭡니까 한쪽은 만들고 한쪽은 뭡니까 그냥 쑤셔 넣고 공방성 그걸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 하는 겁니까 이 숫자 만드는 건 언제 합니까 4월 10일 저녁부터 4월 10일 새벽까지 이러면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 돌리겠죠 그러나 그 프로그램은 언제 다 세팅 되는 겁니까 한 달 전에 선거인수가 확정되게 되면 선거구보다 몇 퍼센트를 조작할 지가 다 나오잖아요 선거인수가 확정되고 몇 퍼센트를 조작할 지가 다 나오면 몇 표를 수신해야 될 지가 계산이 다 나오잖아요 한 달간 여러분들 그 표를 다 만들어 가지고 4.15 여러분들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면 그 뭐죠 무슨 행랑식 이니까 그냥 열문 투표 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 행랑식에 그걸 누가 합니까 지역 선관위 애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김용빈이 모르냐 이야기 그걸 윤석열이가 모르냐 이야기죠 인간들아 대한민국 망하면 서울법대 출신들이 다 망하게 한 걸로 보면 돼요 김기현이가 서울법대 나왔고 권성동이 이런 권영시가 다 서울법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간들 참 얼마나 인간들이 악해질 수가 있는지 나라가 이래도 여러분들 그동안 굴려오는 것은 그래도 이런 현장에서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여러분 언제 조작이 가능합니까 선거인 수가 한 달 전에 확정됩니다 4월 10일 총선 조작 어떻게 하겠습니까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할 걸로 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 뻥튀기 한 겁니다 그러면 사전투표에서 만들어야 될 사전투표에서 그때 나오는 겁니다 숫자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7,453표였습니다 그거를 다 이런 사전에 준비해 놓는 겁니다 3만 여러분 7,453표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언제 집어넣은 겁니까 사전투표 끝나고 행랑식이니까 그냥 벌려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냥 집어 이번에는 더 간단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 그냥 더불당 진교훈 후보한테 전부 다 더해 주는 거니까 그냥 눈 감고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니까 전산 프로그램 조작한 거하고 생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번에 문제 없었죠 왜 문제 없었습니까 사전에 다 집어넣었으니까 표를 그러니까 전산 조작으로 발표한 거 하고 표 집어넣은 거 하고 딱 일치가 된 겁니다 좋은 공정선거 됐네 그 짓을 하겠다는 겁니다 4월 10일 여러분 12월 27일 날 선관위가 그냥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싹 뺐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냥 대내외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대선 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도 그동안 갈고 닦은 선거 4기 수법을 총동원해서 사전 투표율 뻥튀기 방식을 통해서 사전 투표를 마음껏 조작하겠습니다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산 조작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안심하기 위해서 위조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이 반드시 긴 요하고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투표 관리관 이미지 파일을 계속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월 27일 날 선관위가 보도자료 냈지 않습니까 공명선거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그냥 국민들한테 우리는 계속해서 위조 투표지를 제조 생산 투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대내외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사전 투표 덕표율을 조작하는 거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인 수가 사전 투표율이 한 달 전에 딱 확정이 되면 이번 총선의 선거인 수가 3천 얼마가 나온다 딱 그게 나오면 뭡니까 그 다음에 뭐죠 지역구별로 선거인 수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거구마다 조작값이 다 더해지게 되면 몇 표를 쑤셔 넣어야 되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몇 표를 이 두 가지 단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조작도 어마어마하게 간단합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이러면 한두 줄이면 됩니다 너무나마 조악하기 때문에 왜 한쪽에서 빼앗아 한쪽에서 넘기면 되니까 그런데 이번은 더 쉽죠 사전 투표 선거인 수에서 몇 프로만 해가지고 그냥 수시원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선거관림에 몇 표씩 쏘져놨습니까 진교훈이 100표를 받으면 100표씩 진교훈이 200표를 받으면 200표를 대해준 것 같습니까 강수구의 가양일동에 진교훈이 100표를 받았으면 선관위가 뭡니까 100표를 대해주고 가양이동에서 여러분들 200표를 받으면 200표를 더해주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얼마나 간단하겠으면 진교훈이 받은 것 더하기 뭡니까 꼭 같은 수를 수시원 넣도록 그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쫙 돌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공박사님 그래도 아무리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도 그 좀 사람도 있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9분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밝히는 제야 전문가가 자기가 일을 도와주는 조교가 있는 게 아니고 혼자서 작업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한두 명이 다 하는 겁니다 물론 지역선관위에서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은 지역선관위 사무국장들에 다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전산 조작은 한두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 왈 한두 사람이면 공박사님이 다 할 수 있습니다 9분 공직선거를 분석하는데 저 혼자 다 했는데 제가 무슨 연구 조언이 있습니까 뭡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혼자서 다운로드 받아 하는데 전산 이런 익숙한 사람들은 혼자서 다 개수 조정하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단계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핵심이 뭐죠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전 투표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내 외부의 여러분들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베테랑입니다 9분의 부정선거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그런 베테랑 여러분들 일들이 10월 10일 총선을 맡아 다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국민들이 관철시킬 수가 없으면 국힘이 대피합니다 탄핵선 개헌선 다 무너질 거고 200석 이상을 단독으로 받을 겁니다 하늘의 도우심이 함께하고 국민들의 이름들 열정이 함께해 가지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만일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미구나 고우나 국힘이 큰 폭으로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전산조작 전산조작을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3구 대통령 선거에 전체 윤석열 후보가 빼앗긴 표가 120만 표입니다 이재명 씨가 여러분들 가져간 표가 120만 표 사전투표만 240만 표를 조작해 가지고 여러분들 선거를 그냥 만졌는데 운 좋게도 윤 후보가 24만 777표 차로 이긴 거 아닙니까 이게 3구 대통령 선거의 부산 서구 결과입니다 왼쪽이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직관적으로도 좌우가 착하게 일치합니다 거의 그리고 윤 후보는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사전빼기 당일에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이재명은 표를 대줬기 때문에 사전빼기 당일에 항상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엄청나게 크죠 왜 큽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했으니까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오차범위인 0의 3% 정도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다 수정을 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100이 당일 투표 득표율 거래프입니다 이게 정상투표하고 조작투표의 차이인 겁니다 이게 성동구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조작을 해놓으니까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뚱뚱한 차이가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추적을 해 가지고 선관위 사기 세력들이 뭐죠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규칙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다 수정해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100이 당일 투표 득표율에 차이값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전산조작을 할 수 있는 힘은 뒷배경은 위조투표율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전국의 모든 선거에서 다 한 겁니다 이걸 대통령이 모른다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구 수선구 이거는 총선 4.15 총선입니다 이게 4.15 총선 이름 조작을 해놓으니까 뚱뚱하잖아요 주호영 함께 훔쳐가 김부경 함께 더해줬네요 2016년 20대 총선은 정당타운의 조직적인 조작은 없었습니다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작지 않습니까 그냥 시각적으로도 초등학생도 이름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왼쪽이 2016년도 경기의정부시값 여러분들 선거입니다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이런 거지 않습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이용해 조작을 해놓으니까 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의원 이번에는 안 나오죠 이렇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강세창 후보한테 후보를 훔쳐가지고 그게 좌우가 큰 값이지 않습니까 큰 값이라는 것은 사전투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로가 당일투표 득표로에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거는 통계학의 이름들 대수의 법칙이 완전히 위반되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유력한 증거지 않습니까 대학 교육을 나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걸 덮는 거가 국민의힘이고 윤 대통령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무슨 뭐죠 잘생기고 똑똑하고 영어 잘하고 다 소용없습니다 한 장관 이 선거부정 여러분들 문제 해결하겠으니까 해결을 못합니다 서울법대 출신의 서울의 중산층 출신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란 것은 출시에 도움이 되면 뭡니까 개폐듯이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들 감방을 쳐넣겠지만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면 안 하는 겁니다 촌놈들은 우직해가지고 손해가 되더라도 있죠 어른일이 있으면 몸을 던질 수 있지만 서울중산층은 대부분 그렇게 안 합니다 이익되면 하고 아니면 뭡니까 살 피하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입니다 윤석열이가 움직였습니까 안 움직입니다 그게 유복하게 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인 겁니다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호감을 갖고 있죠 잘생기고 똑똑하고 부유하고 하니까 그러나 한동훈 씨가 선거부정 문제를 들고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서 국힘은 대피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을 겁니다 국민들이 분노해가지고 우파 쪽에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네가 책임지라 이렇게 사람이 손해를 좀 보더라도 사람이 옳은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국의 엘리트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뭡니까 다들 이해관계 빠삭한지 나라가 망해도 한참 망할 나라입니다 어떻게 선학 개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국민들이 나중에 고생길로 들어서도 그냥 내 우선 자리 하나 이런 겁니다 머리가 좋은 게 능사가 아니고 사람이 옳고 그름에 대한 반듯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윤 대통령이 이런 꽃감아 타고 우유하지만 인생 모르는 겁니다 송영길이 감방 가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써야 되는 올바른 쪽에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정부 시의 2020년 4.15 총선에 이게 이런 보시게 되면 이게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기서 뭘 찾아 냅니까 조작값 규칙을 어떻게 이용해서 표를 이동시켰는지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걸 조작값을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진짜 조작되기 이전에 사전투표 득표를 구해가 차이집 진짜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구해가 차이집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널리 신하고 날렵한 차이집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부정선거를 안 했다는 증거잖아요 이거는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2020년 4.15 총선만 밝힌 게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모두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그동안 실시했던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되던 당시에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부총장 보궐선거까지 소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전무가 다 밝혀진 겁니다 그 여름 전무가 다 밝혀진 시점이 2023년도 1월 무렵입니다 도둑놈들 시리즈가 왕관된 것이 6월달입니다 다섯권에 그런데 대통령이 입을 다 다문 겁니다 신년사에서 입을 다문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양반은 끝까지 입을 다물고 할 겁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이죠 윤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데 무슨 한동훈이가 입을 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인간들이 갖고 있는 속성을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뭐 한동훈 바가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단 쿨하게 보는 겁니다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이런 조작상태에서 어떻게 선거를 이기겠습니까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나라를 그냥 적치하로 넘긴 것이고 국민들을 팔아먹은 것이다 그래도 그 사람도 할 이야기 없을 겁니다 국민들을 선거 부정을 장악한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주도하는 일당 지배체제에 대한민국을 그냥 넘긴 겁니다 누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신년사에 나와서 민생이 뭐니 나발이니 뭐 떠들어 사도 얼굴 보니까 별로 안 좋네요 고민이 많은지 그냥 뭐 이런 지금은 좀 덜 하겠지만 한 두 달 전만 하도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비난한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나는 인간에 대한 것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서울법대를 나온 놈이나 고대법대를 나온 놈 정말 지 이익이 되면 뭡니까 그냥 나라도 팔아먹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그렇게 뭐 욕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내가 불쌍하니까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니까 나라가 망해가는데 어느 놈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자 여러분 이 투표관리관 날인을 개인 도장을 찍게 만드는 일을 이제 이번이 절요의 기회인데 한국 국민들이 이걸 살릴 줄 이런 줄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이 소위 재검표 현장하고 그리고 금정기일 같은 부분에 가장 금정보전 절차에 가장 많이 참여하신 분이 권호영 변호사입니다 권호영 변호사는 아마 저하고 거의 동갑일 겁니다 이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인을 사인 투표관리관 개인 소유 소재한 인장을 날인하라는 공직선거법의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위조투표지 제작 투입으로 선거결과 조작의 부정선거가 지속되는 것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권호영 변호사가 가장 경험이 많은 연장자 변호사신데 이분 이야기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의 묵인을 이런데 힘입어가지고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9번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위조투표지를 투표하며 투입하는 일을 계속할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만 하면 또 제 이야기만 하는 거니까 권호영 변호사님 말씀이 그겁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을 여러분들 이미지 파일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냥 조작이 일상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일괄 제작에서 투표관리관 인장으로 만든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유하는 투표관리관이 날인의 문제 위조한 투표주와 투표함 투입이 가능합니다 인천 부평 서울 서초 전부입니다 대한민국 왜 4.15 총선에 전부 여러분들 호남권의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모두 다 전산조작에 의한 후보별 사전투표 덕분을 다 조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국에 모두 다 뭡니까 선관위가 만든 3805개의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위조 투표제를 다 만든 다음에 쑤셔 넣은 겁니다 선거일 3일 전인 3월 6일 1호일에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중단구 소재 도장집에서 투표관리관인을 배달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3일 전에 받았던 모양이죠 옥인당에서 만들었네 인감도장을 여러분들 인쇄에서 사용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왜 인쇄에서 사용하냐 도장 찍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신나간 놈들이 있습니까 국민들을 완전히 개돼지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그냥 가재 개 붕어 도다리 참치 뭡니까 정경이 뭐 뭐죠 고등어 이런 겁니다 도장 찍을 시간이 없으니까 인쇄 도장을 사용한다는 것이 선관위 이야기인 겁니다 이 문제 윤 대통령 책임질 겁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뭐 윤 대통령 미워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꽃가마를 타고 있지만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선거 부정을 은폐하는데 혁혁한 공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2조 1항은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의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 란에 사인을 날인한 이후에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렬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개인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은 이후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공직선거법의 57조 2항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이 함께 공직선거법 따위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관위가 도장 인쇄를 포기하지 못한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 이 이야기예요 이 선거 문제를 자주 봐온 VO위원회 김미영 여러분들 원장이 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제발 좀 진지해지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도장 인쇄를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할 때 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아수라당 세상을 그대로 둘 겁니까 선관위가 12월 27일 날 제도 개선안을 보도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못하겠다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겠다 그거는 여러분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냥 위조투표지 계속 쑤셔 넣겠다 전산조작으로 후보별 뜻밖 조작하겠다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애들러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박주현 변호사한테 상시하게 이야기하네요 사전투표함이 행랑식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벌리면 그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행랑식 사전투표함 그대로 사용하고 개인 도장 날인도 안 하고 사전투표 수기 선거인 명부도 안 만들고 뭐 부정선거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알려진 바로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실제 투표일보다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가지고 사전투표율을 여러분들 뻥튀기 한 다음에 위조 및 유령 사전투표 자수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그만큼 만들어서 쑤셔 넣을 겁니다 쑤셔 넣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전투표하면 행랑식이기 때문에 그냥 아가리를 딱 버리면 그냥 얼마나 쑤셔 넣을 수 있습니다 위조 투표지는 여러분들 투표지가 정품임을 인정하는 그런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행당동 인쇄소에서도 인쇄할 수 있고 도봉동 인쇄소에서도 인쇄할 수 있고 그래야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선거인 명부도 없으니까 사전투표는 얼마나 뻥튀기 할 수 있는 거죠 사전투표 뻥튀기 유령 사전투표도 확보 그만큼 전산조작 그만큼 사전투표 끝나고 난 다음에 행랑식 사전투표함을 아가리를 불려가지고 미리 준비해둔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겠죠 민경욱 의원이 하도 안타까우니까 요즘에 공천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조금 과격한 이야기를 하실 수는 없는 입장인데 사전투표관리관이는 사인 개인 도장 날인 안 하면 직무유기 고소하겠다는 캠페인을 전극적으로 벌입시다 사전투표관리관은 대개 구청과장급 공무원이 하는 듯합니다 국민의힘 지자체장에게 사전투표 날인하게끔 지시하도록 하고 구청 앞에 프랜카드를 컵시다 아울러 유령 선거인을 없애도록 행정안정부와 관장하나 선거인 데이터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강하게 어필합시다 1월 중순까지 선관위 압박 차원의 단체들 재규합해 선거제도 개혁 총력전을 전개하고 이후는 사전투표관리관 심리적 압박 작업을 합시다 이렇게 민경호 의원에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어제 여러분들 선거 문제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이런 사람들의 갈름 언론계 갈름이라는 것이 힘이 없지 않습니까 진실하고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특히 선거에 관한 부분에서는 그래서 제가 내보낸 영상을 보고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보시면 참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제가 요즘 욕을 많이 먹는 586세대입니다 학생 때는 학생운동을 잠깐 했고 지금은 대기업에 30년 가까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참 답답하고 우울합니다 지금 이제 연배가 한 60세 정도 되셨겠네요 주변에 동년배들이 최다 자파들이라서 부정선거를 이해하게 할 사람도 없고 정치적으로 성량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대부분의 대학거리도 축소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공병호 tv를 매일 시청하면서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제2님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60세 정도 되셨는데 59세 60세 정도 나이가 되셨겠네요 이번에 송영지 씨가 60세니까 이제 586운동권 가운데 굉장히 맛형 역할 연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민심인 겁니다 권영세 씨는 아주 몇백 표 차로 이겼습니다 4.15 총선에서 서울 지역에 강북에서 유일하게 권영세 씨가 이긴 겁니다 이번에 안 될 겁니다 이번에 권영세 씨는 진짜 천운이 따라줬습니다 아마 한 2,300표 차이 났을 겁니다 무자비하게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권영세는 용산에서 재선하기 싫다는 거군요 저런 머리로 정치하고 검사도 했다니 참 한심합니다 그리고 서울법 때 나왔습니다 1959년생이고 수도권에서 보수의 방파자가 돼줘야 될 양반이 저렇게 물러가지고 어떻게 보수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건지 권영세 씨가 3구 대통령 선거 이전에 김형철 공군 중장을 비롯한 몇 분의 국힘당이 조성한 안심선거 공명추진위원단의 여러분들 제안한 3가지 사전투표 먼저 까기 qr코드 바코드 대체하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이 3가지 가운데 선관위가 여러분들 1번 사전투표 먼저 까기를 받아들이고 두 가지를 거부하니까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여가 여러분들 두 가지를 관철하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걸었던 사람이 권영세 씨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 이번에 투표관리관 개인 날인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권영세는 분명히 용산구에서 떨어집니다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낫겠습니다 야인생활을 해봐야 정신 차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실제 사전투표일보다도 7.5% 정도 여러분들 올려가지고 4월 10일 총선이 치료지게 되면 서울 지역의 49개 선거구 가운데서 국힘이 세 자리 차지합니다 지역구에 전부 다 전패입니다 그러니까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기존의 상대방의 사전투표자수를 훔치는 방식 대신에 전부를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이 유력하게 사용될 것을 보는데 그렇게 하면 권영세고 나발이고 다 떨어집니다 49개 가운데 여러분들 49개 가운데 강남에서 또 다 조작을 해서 떨어지고 세 자리 차지합니다 경기도 58석 가운데 한 자리 차지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제로입니다 수도권에서 완전히 전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산조작범들이 화끈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냥 국민의 힘을 거의 중소규모의 정당규모로 낮추겠죠 50석에서 한 70석 정도 차지하는 그런 걸 낮추겠죠 그래서 이런들 비례대표를 차지한 군소정당들이 캐스팅보트를 지어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좌익의 길로 달려가겠죠 윤 대통령께서 무슨 악과 타입 했습니까 이 정권의 성공을 도와야 될 우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악과 타입을 했잖아요 부정성 것도 없는데 1등 공신이지 않습니까 제발 내가 이야기한 것이 우리 대통령 우리 대통령 한동훈 한동훈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다 이런 밥 먹고 화장실 가서 똥 사는 사람들이니까 윤 대통령이 악과 타입 안 했습니까 타입 안 했는데 이런들이 이렇게 다 뭉개입니까 사람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뭉갠다 그러면 악과 타입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은 왜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성과 이대로 방치도 괜찮습니까 국민들의 열망이고 나라가 공산권에 다 먹혀가는데 수수방관은 괜찮겠습니까 정치 검사니까 정치 검사니까 정치 검사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익 때문에 여러분들 때려 잡는 거고 이익이 안 되면 때려 안 잡는 거죠 이익이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려 잡은 거고 이익이 안 되니까 부정성을 깔아 뭉개는 겁니다 그게 이름 뭡니까 그게 정치 검사잖아요 말이 틀렸습니까 마찬가지죠 이번 선거에 패배하면 경쟁장인 한동훈이 제일 먼저 감방에 갈 겁니다 인감나리는 공짜라는 점을 강조해야 됩니다 인감나리는 공짜인데 왜 선거 관리위원에 힘들어 도장 그림을 오려붙이고 인쇄합니까 왜 선거 안에서 인감을 프린트 하려고 안달입니까 그냥 도장 찍으면 되는데 투표 관리관은 투표소에 있는 거고 투표 관리관은 투표소에 있는데 그냥 앉은 자리에 있으면 가는 사람 하나씩 도장 찍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부정성으로 대통령 됐습니까 오늘 신년사에서는 부정성의 말이 나오나 기대했는데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는 부정성의 말까지 기대한 게 아니고 4.15 4월 10일 총선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성과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정도로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입 싹 다무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뭡니까 과할 정도 입을 다무니까 저 양반이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거 아니구나 사전투표를 많이 할수록 당일 투표와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표 도독질을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전투표 많이 하세요 선거제도 개선 안 하고 사전투표 독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범인입니다 공정 정의 말로만 떠들지 말고 지금은 이제 사전투표 많이 하라고 여러분들 독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사전투표 뭡니까 하지 맙시다 뭐 그렇게 운동하더라 소용없습니다 이제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을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실제 사전투표는 15%인데 22%대로 7.49%를 이렇게 뻥튀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투표자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든 안 하든 전혀 관계없습니다 모든 것은 뭡니 누가 결정하느냐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그냥 몇 프로 뻥튀게 할 거냐 5% 뻥튀게 할 거냐 7.5% 뻥튀게 할 거냐 기분 나쁘니까 8.5% 뻥튀게 할 거냐 그걸 모두 다 누가 결정합니까 선거 전산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 결정됩니까 사전투표일 이전에 한 한 달 전에 선거인 수가 확정됩니다 그때 결정되는 그때 여러분들 작업이 다 이루어지니까 시간이 충분한 겁니다 위조투표지 만들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고 그다음 조작에 여러분들 몇 표를 만들지도 다 조작할 수 있고 그다음 뭐죠 그냥 방송 나가는 것도 다 조작을 하겠죠 가슴이 아픕니다 우파 유튜브라는 사람들 하나같이 뭐 한 소리만 합니다 어벤져스 서변 무슨 정치 얘기만 하고 공 박사님하고 딱 한 분만 유튜브에서 부정성급하고 나머지는 쓸데없는 소리 합니다 그래서 망할 겁니다 그래 망해가지고 아이고 그 양반이 그래도 그때 왜 그렇게 외쳤는지 그렇게 회고하겠죠 그냥 수준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인가응보 인가응보입니다 이번에 진짜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관철 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긴 선거인 명부도 없는데 사전투표 말해서 뭐합니까 부정성급은 식은 죽 먹게 하지 선거인 명부가 없잖아요 그럼 사전투표 이번에 선거 몇 명 했습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선관위가 결정하잖아요 공 박사님 이번에 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 몇 사람 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선관위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지 꼴리는 대로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 정장 보궐선거는 15%대 여러분들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100명 가운데 15명 정도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했는데 그냥 선관위 사람들은 뭡니까 아 이번엔 15%가 아니고 22%입니다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최대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뻥튀개가 37,453표를 맞는다면 그냥 그걸 진교하는 게 다 쓰시어 넣어준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함구 직무유기지 않습니까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엎어지든 자빠지든 없어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어찌됐든 난 몰라요 훗날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훗날 책임을 지더라도 돈 있고 그러니까 잘 살겠죠 에이 인간이 그래서 안 되죠 한 분이 호소하듯이 이렇게 사용을 했네요 어리석고 불쌍한 대한국민들아 내년 총선의 부정선거에 대하여 정부도 믿지 말고 국민의힘도 믿지 말기 바란다 현행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투표관리관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하는 것을 정부와 국짐당이 포기하고 선관이 안대로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각성하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픈 역사가 되풀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을 못 찾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무도 대들지 않는데 국민의힘이 뭐하려고 움직일 겁니까 아무도 여러분들 항의하고 여러분들 한가하지 않는데 선관이 왜 움직입니까 그냥 노예처럼 사는 겁니다 항의하지 않으면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윤 대통령 책임 회피가 불가피할 겁니다 본인이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 의외로 상황 판단이 많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어마어마하게 책임을 질 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진실을 다 알아가니까 사람들이 선거 부정을 은폐하는 세력들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다 이제 아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투표지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에 국힘이 뭐죠 네 어쨌든 협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신년사에서 대통령은 한 말씀도 안 한 겁니다 결국은 뭐죠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이나 다 선거 부정을 은폐하는 대열에 들어선 인물이다 그렇게 이제 볼 겁니다 그리고 화살이 대통령을 향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표소에 도착하는 사전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의 의미는 뭡니까 뭐가 들어있습니까 전산 프로그램 조작에 맞춰서 위조 투표지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위조 투표지는 제3의 장소에서 다 인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투표관리관 보장 이미지 파일을 다 다운로드 받아 쓸 수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가지고 개정개표 승관위가 12월 27일 발표한 거 전자개표기를 돌리면 뭐하냐 전자개표기를 여러분 끝나고 나면 전면 수개표 한 장 두 장 세면 뭐하냐 심사부 수검표를 하는 것이 전면 수개표를 합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들여서 이번에는 전면 수개표를 하겠습니다 전면 위조 투표지 수개표를 하는 겁니다 전면 여러분께 위조 투표지 수개표 하는 이런 뭐죠 막돼 먹은 생각을 국민들이 개나 돼지나 붕으로 보고 뭡니까 거짓말을 친 겁니다 개함 단계 개함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조 투표지가 듬뿍 들어있는 겁니다 4박 5일 전에 사전투표함 끝나고 난 다음에 미리 마련해놓은 사전투표지가 다 뭡니까 행랑식 사전투표함에 다 들어가 가지고 다 채워진 겁니다 얼추 뭐하고 비쌉니까 전산조작을 통해서 조작한 후보별 특별수에 맞춰서 다 뭡니까 사전에 준비된 투표지를 다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연체가 좀 드신 분들 가운데 여기에 허병지 교수님뿐만 아니고 한양공대 맹예교수를 지낸 맹주성 교수님의 이 문제를 깊게 이름들 기계공학과가 맹주성 교수님이 추적해온 겁니다 이렇게 하자 왔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면 수개표를 발표하자 sns에서 신바람이 나서 보도하는 것이나 댓글에서 100% 만세를 부르는 것이나 심정은 이해하지만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투표함 속에 이미 투입된 가짜 위조투표지를 전자개표기로 통과시킨 이후에 육안으로 수개표한다고요 위조투표지임을 확인해도 이미 개표기를 통과했는데 무슨 수로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위조투표지가 다 전자개표기로 통과해 가지고 그걸 한 장 두 장 샌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맹주성 교수님이 갖고 있는 가장 이분이 이 문제를 아주 정통하게 보십니다 투표함 속에 이미 투입된 가짜 투표지를 전자개표기로 통과시킨 이후에 육안으로 수개표한다고요 이게 무슨 여러분 가짜 투표지를 전자개표기로 통과하고 가짜 투표지를 뭡니까 전면 수개표가 무슨 의미가 있냐 가짜 투표지를 못 만들고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가짜 투표지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투표관리관 이미지 파일을 그걸 뭡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양보를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범죄의 핵심이 뭐가 들어있습니까 위조투표지를 선거관리비원회가 원하는 것만큼 만들어서 투입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위조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조작 세력들이 사전에 기획된 계획에 따라서 선거구마다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투표관리관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가지고 위조투표지 가짜 투표지 요령투표지를 원하는 만큼 투입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뭉개고 넘어간 겁니다 윤 대통령이 한 사람도 대단한 양반입니다 그거를 뭉개고 넘어갈 거니까 화 있을 겁니다 화 있을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의 대표는 윤석열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갑내긴 윤 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는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책무를 전혀 여러분들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탄핵감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직무상 내침과 외침으로부터 국가를 보존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인 겁니다 선택상이 아닌 겁니다 본인은 선택상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드는 작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게 와가지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뭡니까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행랑식 투표함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행랑식 투표함이 행랑식 투표함 속에 가짜 투표주가 듬뿍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먼저 개표수에 끌고 와가지고 전자투표기를 통과시키고 그걸 한 장씩 세겠다는 겁니다 개돼지들에게 하는 이야기 그게 전면 수개표입니다 가짜 투표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세는 것이 선관위가 말하는 전면 수개표입니다 나는 개돼지가 아니거든요 나는 가재 붕어도 아니고 나는 이 조선민족의 이 더러운 부피하고 이 거짓인 이 민족의 섭성에 대해서 그야말로 구역질이 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더러운 민족인 겁니다 가짜 투표지를 먼저 듬뿍 넣어놓고 그것을 한 장 두 장 세는 것을 전면 수개표라고 여러분들 그걸 다 받아쓰기를 하는 언론들은 대책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냥 개돼지로 살기 바랍니다 개돼지로 개돼지로 다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같이 살기 싫으면 떠나면 되는 거고 투표지 관리관 도장에 개인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선관위는 권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선관위가 끝까지 투표지 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 사용을 고집하는 것은 선관위의 권력의 여러분들 중심에 모든 원천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국민의힘이 양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냥 대패를 해가지고 작살이 날 필요가 있는 거죠 작살이 날 겁니다 윤 대통령 의장 식물인간 정도 안에 개 끌리듯 끌려다닐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200 한 4 50도 이름 차지하게 되면 그게 대통령을 보이겠습니까 투표지 관리관 도장 4인 날인의 효과는 위조 투표지 제조 및 투입이 어렵게 되고 전산 조작을 통한 후보별 득표 조작에 선거 사기 시력들이 대단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관위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사용인 겁니다 국민들이 진짜 이런 생명을 걸고 투표지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그런 기계와 결기가 그리고 용기가 이 민족에게 지금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갈갈이 다 흩어지고 저마다 정치적 이익을 다 추구하면서 다 면피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누가 해 주겠지 누가 해 주겠지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저마다 다 계산하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참 저급한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본인들만 살다가 아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이 다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진짜 부모로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는 나는 진짜 구역질이 날 때가 많은 겁니다 그 실상을 보면 모르면 약일 건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나이가 좀 드신 분 같은데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책임지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역사의 죄인이 함께 되는 것입니다 국가정부군이 선관위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그 찬스를 놓치지 말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언급했으면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겁니다 대통령은 타이밍을 전혀 잡지 못하는데 왜 타이밍을 잡지 못하냐 의지가 없는 겁니다 여리가 그럼 왜 의지나 여리가 없느냐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모양입니다 말 못할 사연이 없지는 그렇게 여러분들 강력한 침묵 굿샌 여러분들 함구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분 이야기 아주 냉정한 겁니다 사진을 보니까 연세가 좀 드신 분 같은데 그냥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인생은 다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그렇게까지 해 준 겁니다 국정원이 해 준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인 거 아니까 첫째 사전투표자수 조작 얼마든지 가능 둘째 선거결과 얼마든지 조작 가능 셋째 제3회 외부에서 사전투표지 얼마든지 여러분들 출력 가능 무슨 말인 거 아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집단이라는 것을 국가의 공적기관인 국정원에서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가 해보면 국정원장이 목이 날아간 거죠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 수용 이것을 양보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반드시 투표관리관이 관리해야 됩니다 정말 웃기는 것은 1980년대도 당일 선거에 모든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유권자보다 지금이 훨씬 발전되고 속도도 빠른데 왜 투표관리관 도장을 안 찍겠다는 건지 정말 보나 마나 한 일입니다 부정선거를 해야 되니까 대놓고 위조투표용지를 찍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안 쓰고 프로그램상으로 이미지 도장을 쓴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음대로 투표지 바꾸치기 부정투표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선거가 공정해야 나라의 희망이 있는데 선거부정을 제재할 수 없는 현실에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투표수의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게 하면 바깥에서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투표함 바꾸치기를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국회는 국민 몰래 자기들 비리 저질러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부정선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게 해야 됩니다 과거의 선거법처럼 이렇게까지 동료 시민들이 차고 넘치는 증거를 가지고 애가 타도록 부정선거에 척결을 외치건만 정말 윤 대통령은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그럼에도 또 한동훈 위원장에게 일말의 기대를 걸어봅니다 동료 시민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인다면 부정선거 이슈를 그냥 듣고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동료 시민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거대한 상과 같은 부정조작선거를 반드시 규명하고 척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모든 은행은 그야말로 윗선이어 가짜일 뿐입니다 그냥 놔둡시다 국민의 힘과 선거관리위원회 뭐 거래가 했나 보죠 관리관 도장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또 사전투표 장난으로 180석을 양보하게 되고 그동안 식물정보가 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가서 딱 한마디만 해 줘도 천군 만나를 얻을 힘일 텐데 왜 입도 뻥긋하지 않는지 이러려고 대권을 잡았는지 한 표 행사한 국민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겁니다 선관위는 선거이고 투표인가 아니면 남노당을 위한 투표 시스템인가 저는 공직생활 38년을 마치고 지금은 외국에 살고 있지만 공직생활 중에 투표관리관 수십 번을 해봤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은 100장 당일 당일 투표 진행 중에 미리 찍어서 교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문제인데 다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선거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이 워낙 여러분들 은폐하고 거짓말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민초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방송이 계속 나가면 텀텀이 보통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여러 번 기회가 있었고 정말 본인이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대통령이 되고자 이렇게 했다면 그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당선인 신문에서도 가능했고 그때는 이제 권력이 한참 출범할 때는 서술이 벌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문제를 다 깔아뭉긴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은 240만 표 상당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뚫고 운 좋게도 당선된 인물입니다 사람은 대부분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만큼 격차를 갖고 당선됐는지를 본인이 다 보고를 받아서 알 겁니다 24만 7077표 차이가 아니고 262만 표 정도 차이가 난 걸 본인이 다 알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맹주성 교수님이 그런 윤 캠프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다 보고가 됐을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애시 당초 선거 문제를 다룰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선거 가운데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본인이 예상과 전혀 다른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왔고 그 선거는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이름들 조작을 한 선거였고 그리고 그 조작 방법이 아주 특졸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한 다음에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준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그날 그 다음날 만일 검찰이 선관위의 서버를 압수를 했으면 모든 기록들이 다 누가 여러분들 조작을 했는지를 다 밝혀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며칠 침묵했고 그다음 모든 걸 다 덮은 겁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인요한 씨의 혁신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진짜 원인을 파묻고 다른 것을 돌리기 위한 일종의 작전이라고 저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윤 대통령 자신이 선거 부정 문제를 일치해 다루지 않아야겠다 이게 뭐 그냥 생각 차원이 아니고 굳게 굳게 결심을 하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음에는 또 좀 대통령 말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2024년 1월 1일 1월 1일 날 그런 신년사에서도 모든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인 4월 10일 총선의 공정선거 관리에 대한 아주 의례적이고 너무나 당연히 대통령께서 공정선거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의례적인 표현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은폐해야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그런 이유가 아주 뚜렷한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 문제를 다룰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다시 여러분들 일어서 가지고 이번에 여러분들 선관위가 거부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이 지금까지 위조 투표지 제조에 절개 사용됐던 그 문제를 만일 국민들이 관철시키지 못하고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 10일 총선에서는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사전 투표율 뻥튀기 방식이 아마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까지 실시됐던 8번의 그런 사전 투표 조작 방식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상대방의 사전 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 조작감만큼을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당선시켜야 될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그런 사전 투표 득표 조작 방법 대신에 4월 10일 총선에서는 사전 투표율 뻥튀기 방식이 사용될 것으로 봅니다 제야 전문가가 제가 추계한 바에 따르게 되면 4월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선거인 수준으로 사전 투표율을 7.5% 조작하게 되면 329만 표 정도의 유령 투표자 수를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이 전국의 선거구마다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되면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약 214석을 더불당이 취득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에 국힘은 수도권에서 대표를 하게 됩니다 인천광역시 제로 경기도 58석 가운데 1석 인천광역시 13석 가운데 제로 그리고 서울 49석 가운데 강남에 3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강국은 전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여러분들 전산 조작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내석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의 침묵과 국민의힘이 위조투표지 제조에 사용되는 투표관리관 이미지 파일 사용을 포기함으로써 국힘은 4월 10일 총선을 통해 가지고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겁니다 50석에서 70석 정도 차지해 가지고 그러면 그냥 더불당 단독으로 여러분들 모든 의제를 다 설정할 수 있는 탄핵 저지선과 개헌 저지선이 이렇게 다 통과되게 되는 겁니다 7.5%가 아니고 그냥 사전투표를 5%만 조작하더라도 220만 표의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더불당이 단독으로 204석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불당에서 이해찬시라든지 이탄희시라든지 조국시라든지 이런 사람 입에서 그냥 계속 나오는 것이 200석인 겁니다 200석 본인들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왜 본인들이 다 알 테니까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너무나 여러분들 빼아픈 것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9분의 공직선거에서 가장 조작 정도가 낮고 사전투표 조작 세력들이 눈치를 많이 봤던 것이 2022년도 6월 1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그때는 가장 조작값이 낮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여러분 뭘 하는가 그 선거가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채 안 돼서 실시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부정선거 세력들이 윤정부를 어마어마하게 의식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권력을 지고 난 다음에 본인이 부정선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나라를 정상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대통령이 발신 손에 피를 묻히지 않더라도 그냥 말씀만 몇 말씀만 하더라도 그냥 선거 부정시행들이 바짝 엎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처럼 울산 강력시 교육감 선거의 35%를 조작하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37,450대표의 유령투표지를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그런 종류의 그런 극악한 조작은 없었을 겁니다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선거 부정 세력들은 윤 대통령을 완전히 합바지로 보는 겁니다 그냥 바보 천치로 보는 겁니다 저 인간은 우리가 무슨 조작을 하더라도 아무 찍소리도 못할 거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을 엄해하거나 모함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난 사실을 그냥 여러분이 말씀드린 겁니다 선거 부정 세력들이 그냥 윤 대통령을 완전히 그냥 합바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합바지가 있기 때문에 합바지의 맹주를 끊을 수 있는 것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 끝나게 되면 대통령이 그 자리를 유지할지 저는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개껄듯이 걸고 다닐 겁니다 왜 200석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할 겁니다 그럼 걸어나가겠죠 김대중 주필하는 것처럼 그냥 지면 그냥 걸어나가라 하지 않습니까 탄핵시키지 말고 그렇게 여론이 형성될 겁니다 그렇게 여론을 또 만들어갈 겁니다 조작에 워낙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윤 대통령은 나가면 감옥 가든지 집에 가든지 두 가지 하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고행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당 지배체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를 겪을 겁니다 한국 사회가 무자비한 변화를 겪을 겁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그래도 연성리라 되든 뭡니까 연똥똥이가 되든 누가 되든 어놈이 되든 별 놈이 있겠나 이렇게 하겠지만 사회 전체가 변할 겁니다 그리고 일당 지배체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사람들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중국 공상당과 북한과 그 사이에 비슷한 체제가 여러분들 또 한반도의 남쪽에 생기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중국에 복속된 국가가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뭐가 살아남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인재가 나오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뭐가 생기겠습니까 선거 부정 시력들이 권력을 30년 50년 100년 누릴 수 있는 체제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 나라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민 정책이 어려워지니까 아기를 더 안 낳겠죠 그냥 한족을 불러들면 나라 자체가 없으면 지금 연변이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뭡니까 이 중태하 대한 역사적 분기점에서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그냥 실망감 자체가 아니고 아 이래서 조선이 망했구나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모두 다 나라의 앞날이라든지 백성의 앞날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한 번 더 해먹는 거 그 외에는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대한민국은 잠시 운 좋게 조금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본 역사를 갖고 그냥 저물 겁니다 국가의 체제라는 것은 한 번 노선이 정해지게 되면 그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중에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선거의 이름으로 모든 이런 백성들 다 옥제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겁니다 일당 지배체제가 등장하게 되면 선거 부정 세력들에게 줄을 서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대열에 들어선 사람들은 조금 생활이 나아질 거고 그 나머지는 그냥 수탈의 대상인 거죠 이런 것을 잘 읽는 사람들은 벌써 대비책을 마련하겠죠 대비책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정치라는 것은 폭력이기고 강제력이기 때문에 그냥 공기하고 물하고 같은 겁니다 그 체제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체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체제에 여러분들 속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방송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그래도 남아있는 방법이 아직 시간이 한 100일 정도 남았으니까 위조 투표제를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을 브레이크를 그려야 되는데 선관위로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 번만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모든 걸 다 자아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더블당과 선관위 선거 사계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눈 땅 닫고 화끈하게 조작하게 되면 그냥 대한민국을 날로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프로젝트에 국민의힘과 그리고 언론과 윤 대통령이 다 협력 부역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특정 개인에 대한 사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 자신이 지금 연배도 있고 현업하고 약간 거리를 지금 두어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무슨 뻥튀기를 하거나 누구를 음해하거나 그런 건 다 이제 뭐죠 취향도 없고 흥미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한국을 쓰고 이 나라에서 난 사람이 사실을 조금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가 더 주어지게 되면 그만큼 정보를 취득하는 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동안 참 운 좋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새해 백두부터 너무 이렇게 딱딱한 주제를 말씀을 드려서 그거 합니다마는 그래도 뭐 지금 너무나 그렇게 위급한 주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구 하나 하고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정선거를 정말 체계적으로 다룬 이 책이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또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읽어보시고 또 주변에도 많이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공병호 tv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알리고 있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통사로서 한국인이 쓴 보기 드문 역작입니다 여러분께서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초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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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